동철아. 와. 고맙다. 그러고 그 위험한 데 혼자 들어가겠어. 미안하다. 내가 니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나? 그 미안하다는 말이다. 솔직히 니 잘못 없다 아이가. 니도 상미도 너도 이렇게 된 거 다 어른들 잘못 아이가. 우리 아버지 군수대모 우리 엄마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. 내가 어리석었다. 상환아. 니 내 고등학교 태양 먹었을 때 기워둬서 버스 세웠을 때 내한테 뭐라고 소리치웠는지 기억하나? 어깨 피라. 피나라. 나. 나. 아흐 아희 으아아 으아흐 으아아 으 아 으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ций 어 응 하 Write any 아이고 아이고, 내 똥. 아버지, 내 짐 도와줘요. 가봐라, 넌 머리나 쥐 뜯기지? 제가 아들 살려내라고. 맞다, 가져가. 빨리. 여보, 여보, 상미야. 아, 아, 상미야. 와. 반무라. 박봉이 신도님은 영모님을 모시는 특별 헌금을 새하늘에게 바쳤습니다. 친구가 밥 해놨다. 일 가기 전에 밥 먹고 가라. 또 어디 가는데? 저기, 진철이 엄마가 일 좀 도와달라, 걔가. 근데 어디서 돈 벌렸나? 요새 뭔 일을 그래 많이 하는데. 어디? 그런 거 없다. 돈 필요하며 어디 이상한데 손 벌리지 말고. 뭐, 내한테 얘기해라. 알았지? 그래, 알았다. 놀다 가라.